주민이 됐는데 주민을 어떻게 풀까, 이거? 뒤로 형이 가면 되지 않을까요? 뭐인데? 뭐 만졌어? 이거 안 보네. 어, 그거 내, 그거 내. 뭐야, 뭐야? 너부터 찍자. 빨리 찍어. 이거는 이렇게 찍는 게 아니야. 자연스럽게 찍는 거야. 너의 장끼를 보여줘. 장끼요? 성완이 형 춤 잘 추잖아. 저 성대모사 하나 해도 될까요? 알았어 알았어. 제가 그 도라에몽의 그... 누구였지 걔가? 이름 뭐였죠? 제 엄맨나는 거? 진구? 진구가 아니라 도라에몽이요. 아, 도라에몽의 도라에몽. 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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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구. 느낌이 있어, 느낌이 있어, 느낌이 있어. 할게요. 진구야! 나는 퉁퉁이다. 하하하하하하하 형아, 오늘 머리 올렸어요. 잘 보이는 분, 그분이라도 계신 건지요. 우리 두 정글러들이에요. 두 분의 실력을 한 번 서로 평가해 보시죠. 아니, 새채정이죠. 나 월채정이고. 오오오오. 근데 미안한데 나 여태까지 안 누르고 방금 눌렀어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시 리셀. 하하하하하하하하 다시 리셀. 진심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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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 personajes 포노 안녕하세요 김황이 형! 아, 네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오늘 일정이 그렇게 팍kte 그렇다고. 저는 엎드려요? 하하하하하하 엎드려요? 촬영샷으로 좀 멋있게 찍으면 안 돼요? 어, 안 돼. 안녕하세요, 김황이 형. 아, 네. 어디 뛰어나오셨습니까? 오늘 일정이 그렇게 팍팍하셨다고. 아, 저는 네. 상인형에 비하면요.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, 네. 아, 엎드려? 아, 엎드려?